분명히 김장님이라고 쓴 것 같았는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함 대표가 할아버지 않대요? 내가 쓰러질 때까지 희독하게 범오되더군.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? 설마 했는데 정말 함 대표가 할아버지를 쓰러뜨린 거예요? 할아버지 주식을요? 김 이사가 이번 주총회에서 널 대표이사로 추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그치만 할아버지가. 남회장님은 며칠 못 가서 비보를 전해주실 거다.